와, 바람 많이 부는데? 어찌됐든 덴마크 체북단 스카겐에 왔습니다.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난 후에 제 방입니다. 진짜 좁아요? 그렇다. 10분 후에 제 방생들이 목요일 수강을 하죠. 진짜 예쁘다 여기는 죽기전에 한번 꼭 오세요 너무 멋집니다 이 지역은 바이트에랑 국회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근데 두 바닷물이 밀도가 달라서 섞이지 않는가 봐요 보시면 어느 쪽이 바이트에고 국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점이 만나고 있어요 이 지역은 바이트에랑 국회가 만나고 있어요 수영할 수 있으면 진짜 수영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년 2월에 왔을 때는 날씨가 춥기도 해가지고 수영을 못했거든요 오케이 가자 안 되면 발이라도 담그려고요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지역이 좀 추운 편인데 오늘은 날씨도 맑고 꽤 따뜻합니다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 물은 좀 따뜻한데 이쪽 물은 좀 추워요 진짜 수영하고 싶은데 해따간 난리 날 것 같아요 진짜 수영하고 싶은데 해따간 난리 날 것 같아요 진짜 수영하고 싶은데 해따간 난리 날 것 같아요 와.... 진짜 바닷물즙 와..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하하하 그래도 손 하나는 이거네요 여기서 수영하는 거 땡큐 뭐? 아니요, 내가 좀 더 감동적이지 않네요 아휴 오늘따라 날씨가 되게 좋네요 떠난 사람 아쉽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죠 굿빠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